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미난 과학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저는 공휴일인지 모르고 출근했다가 지금 퇴근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바보인가봐요. 저번 영상은 삼성전자에서 판매하는 인덕션을 다뤘었는데 엑셀로 그룹을 나눠서 보니 비교적 단순하게 정리되어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오늘은 LG전자에서 판매하는 인덕션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판매하는 LG전자 3구 모델 중 렌탈 모델을 제외하고 모두 가져왔습니다. 현재 판매중인 3구 모델은 10개로 저가 91만원부터 고가 195만원까지 있습니다. 저는 인덕션에서 편의 기능은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넣어야 하거나 모든 인덕션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기능이라 업체 간의 차별성이 없고 한 번도 쓰지 않을 기능을 가지고 요란하게 광고한다고 생각하므로 인덕션을 평가할 때 기능은 아예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타이머 기능 외에 나머지 기능은 인덕션을 고를 때 고려하지 마십시오. 상판 색깔이 여러가지인 삼성과 달리 LG는 상판이 모두 검정색이고 상판 디자인은 십자 모양으로 통일되어 있어서 상판만 보고 모델 간 차이를 알기 쉽지 않습니다. LG는 삼성처럼 7000W 고성능 모델이 없어서 그룹은 비추천, 보통, 적극추천 그룹으로 3가지로 나눴습니다. LG가 인덕션 관련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왜 7000W 대 고성능 인덕션을 출시하지 않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LG전자 인덕션을 정리한 파일은 이 영상을 설명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저의 설명과 함께 보셔야 이 영상을 이해하기에 좋습니다. 첫번째 비추천 그룹은 소비전력, 즉 화력이 부족하여 사시면 후회하는 인덕션입니다. 가격도 타사 제품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편인 121만원과 139만원입니다. 삼성의 대화구 2500W 대 인덕션과 비교해서 두배나 비쌉니다. 특별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500W 인덕션이 이 정도 가격이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대화구 소비전력이 2500W로 대화구 최소 화력 3000W에 미달되어 화력이 부족합니다. 대화구 소비전력이 2500W면 3000W 인덕션에 비해 조리시간이 20%나 더 길어집니다. 조리시간 단축은 곧 휴식시간의 증가입니다. 이 인덕션은 대화구를 2500W 최대로 사용하면 두번째 화구는 소비전력이 900W 밖에 되지 않아 화력이 약해서 커피물을 끓이기도 어렵습니다. 이구를 동시에 켜기 위해서는 3400W 범위 내에서 각 화구의 화력을 중불 정도로 줄여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친절하게도 전력관리 기능이 알아서 조정해 줍니다. 재미난 것은 보통 그룹의 3000W 인덕션 BEI-3GT보다 비추천 그룹의 2500W BEI-3GTP 인덕션이 30만원 가량 비싸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LG 홈페이지에서 두 제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화면을 두개를 띄워놓고 꼼꼼히 봤는데 소비전력 차이외에 광고 문구와 사진, 전개 순서까지도 같은데 가격이 왜 거꾸로 책정되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삼성은 철저하게 대화구 소비전력이 커질수록 가격이 비례해서 올라가는데 LG는 성능이 올라갈수록 가격이 비싸지다가 또 싸지다가 가격 원칙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룹에 있는 제품은 되도록 구매하지 않는 것이 나중에 조리시간 증가나 화력 부족으로 받을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두번째 보통 그룹은 3000W 때 4개 모델이 있고 가격은 91만원부터 195만원까지로 제품 간 가격 차이가 두배입니다. 앞에 비추천 그룹과 큰 차이는 대화구 화력이 2500W에서 3000W로 올랐다는 점과 두번째 화구의 성능이 1300W에서 1700W로 성능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성능의 증가는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대화구 소비전력이 3000W인 보통 그룹의 인덕션이 적극 추천 그룹의 3300W 인덕션보다 더 비싸다는 것입니다. 가격 책정의 기준이 성능만이 아니겠지만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이해가 안되는 것이 맞네요. 대화구가 3000W라 사용상 큰 문제는 없지만 소비전력이 유럽산 제품에 비해 반도 되지 않아 대화구와 함께 2구 동시 사용은 안됩니다. 보통 그룹에서도 인덕션을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적극 추천 그룹의 인덕션이 더 성능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더 비싸고 성능이 떨어지는 인덕션을 추천하면 안되겠죠. 세번째 적극 추천 그룹은 3300W 때 4개 모델이 있으며 가격은 97만원부터 141만원까지 있습니다. 소비전력이 3300W로 올랐는데도 오히려 가격은 보통 그룹보다 낮아졌습니다. 소비자야 좋지만 성능의 증가가 있어 원가가 올랐을텐데 가격이 내려가는 상황이라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미라디오 상판을 사용하는 인덕션이 3개 있습니다. 기스가 안난다고 광고하는데 쇼트세란을 사용하는 다른 인덕션에 비해 가격이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비쌉니다. 저의 생각은 미라디오 인덕션은 좀 과한 스펙으로 봅니다. 대화구 성능이 3300W로 올라서 대화구만 놓고 보면 유럽산과 같은 성능이라 강력한 화력으로 조리시간을 단축하여 주므로 휴식시간이 증가합니다. LG전자 전체 인덕션에서 가성비를 기준으로 추천드리면 첫번째에 있는 BEI-3GST2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대화구 성능이 3300W로 높고 가격이 100만원 이하로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일 괜찮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BEF-3MST가 2939 성능이 1700W로 좀 더 높지만 7000W 대 고성능 인덕션도 아닌 3400W 대 인덕션이고 기스가 잘 안난다는 미라디오 상판에 네모난 그릇이 사용이 가능한 플렉스존이 있지만 사실 플렉스존은 별 쓸일 없고 미라디워도 기스가 안난다고 하지만 다른 상판도 관리 잘하면 쉽게 기스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50% 이상의 돈을 더 주고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결정은 여러분께서 하셔야죠. 오늘의 결론 LG인덕션 중에는 BEI-3GST2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고르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다보니 LG를 까는 것 같은 영상이 되었네요. 저는 LG가 좋은 인덕션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다가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LG 인덕션이 나쁘다 품질이 안좋다가 아니라 성능과 가격의 책정 원칙이 모호하고 그에 따른 일관성이 없어 선택이 어렵고 잘못했다가는 저성능 제품을 고가에 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저의 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노력하여 좋은 제품을 만들어 주시면 제가 영혼을 팔아서라도 확실하게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난 과학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삼성 인덕션과 LG 인덕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